동그란 해님이 인사를 해줘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죠. 버스 가족들이 일할 시간이에요. 아빠, 회사 버스, 엄마, 마을 버스, 아기, 아기 버스!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사람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지요.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운의 버스 가족이지요. 아빠, 버스는 회사 버스. 뚱부릉 빵빵, 부릉부릉 빵빵, 매일 아침 성실하게 움직이지요. 아빠, 버스, 오늘도 우리 회사까지 잘 부탁해. 하하, 맡겨만 주세요. 회사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릉부릉! 다들 안전멜트 단단히 매셨죠? 출발합니다. 오케이, 출발! 부릉부릉 빵빵빵, 부지런히 달려요. 부릉부릉 빵빵빵, 안전하게 달려요. 아빠, 버스는 회사 버스. 부릉부릉 빵빵, 부릉부릉 빵빵, 우리 아빠 출근길을 룰루랄라 도와줍니다. 아빠, 버스, 고마워. 덕분에 회사에 빠르게 도착했어. 이 정도야 가뿐하죠. 밤에도 신속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도 멋지게 안전운행 완료! 예!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사람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지요.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운행 버스 가족이지요. 엄마 버스는 마을버스. 부릉부릉 삑삑, 부릉부릉 삑삑, 매일 아침 부지런히 움직이지요. 엄마 버스, 오늘도 동네 마트까지 잘 부탁해. 맡겨만 주세요. 마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릉부릉. 다들 손잡이 꽉 잡았죠? 출발합니다. 오케이, 출발! 부릉부릉 삑삑삑, 부지런히 달려요. 부릉부릉 삑삑삑, 안전하게 달려요. 엄마 버스는 마을버스. 부릉부릉 삑삑, 부릉부릉 삑삑삑, 우리 엄마 장보기를 룰루랄라 도와줍니다. 엄마 버스 고마워. 덕분에 마트에 편하게 도착했어. 아휴, 이 정도로 멀요. 다음에도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도 예쁘게 안전 운행 완료!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사람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지요.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 운행 버스 가족이지요. 아기 버스는 유치원 버스. 부릉부릉 띠띠, 부릉부릉 띠띠, 매일 아침 경쾌하게 움직이지요. 아기 버스, 오늘도 유치원까지 잘 부탁해. 당연하지, 나만 믿어. 유치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테니까. 부릉부릉, 모두들 안전벨트 튼튼하게 뱉지? 이제 출발한다. 오케이, 출발! 부릉부릉 띠띠띠, 부지런히 달려요. 부릉부릉 띠띠띠, 안전하게 달려요. 아기 버스는 유치원 버스. 부릉부릉 띠띠, 부릉부릉 띠띠, 우리 아이 유치원에 룰루랄라 데려다 줍니다. 우와, 벌써 우리 유치원이야. 아기 버스야, 정말 정말 고마워. 히히, 이 정도로 뭘. 다음에도 안전하게 유치원에 데려다 줄게. 오늘도 귀엽게 안전 운행 완료. 예!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가족. 사람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지요.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가족. 매일매일 안전 운행 버스가족이지요. 동그란 해님이 인사를 해줘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죠. 버스가족들이 일할 시간이에요. 아빠, 회사버스, 엄마, 마을버스, 아기, 아기버스.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가족. 사람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지요.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가족. 매일매일 안전 운행 버스가족이지요. 아빠, 버스는 회사버스. 부릉부릉 빵빵, 부릉부릉 빵빵, 매일 아침 성실하게 움직이지요. 아빠, 버스. 오늘도 우리 회사까지 잘 부탁해. 하하, 맡겨만 주세요. 회사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릉부릉. 다들 안전벨트 단단히 메셨죠? 출발합니다. 오케이, 출발! 부릉부릉 빵빵빵, 부지런히 달려요. 부릉부릉 빵빵빵, 안전하게 달려요. 아빠, 버스는 회사버스. 부릉부릉 빵빵, 부릉부릉 빵빵, 우리 아빠 출근길을 룰루랄라 도와줍니다. 아빠, 버스. 고마워. 덕분에 회사에 빠르게 도착했어. 이 정도야 가뿐하죠. 다음에도 신속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도 멋지게 안전운행 완료! 예!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사람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지요.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운행 버스 가족이지요. 엄마 버스는 마을버스. 부릉부릉 삑삑, 부릉부릉 삑삑, 매일 아침 부지런히 움직이지요. 엄마 버스, 오늘도 동네마트까지 잘 부탁해. 맡겨만 주세요. 마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릉부릉! 다들 손잡이 꽉 잡았죠? 출발합니다. 오케이, 출발! 부릉부릉 삑삑삑, 부지런히 달려요. 부릉부릉 삑삑삑, 안전하게 달려요. 엄마 버스는 마을버스. 부릉부릉 삑삑, 부릉부릉 삑삑, 우리 엄마 장보기를 룰루랄라 도와줍니다. 엄마 버스 고마워. 덕분에 마트에 편하게 도착했어. 아휴, 이 정도로 멀요. 다음에도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도 예쁘게 안전운행 완료! 예!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사람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지요.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운행 버스 가족이지요. 아기 버스는 유치원 버스. 부릉부릉 삑삑, 부릉부릉 삑삑, 매일 아침 경쾌하게 움직이지요. 아기 버스, 오늘도 유치원까지 잘 부탁해. 당연하지, 나만 믿어. 유치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테니까. 부릉부릉, 모두들 안전벨트 튼튼하게 뵙지? 이제 출발한다. 오케이, 출발! 부릉부릉, 띠띠띠, 부지런히 달려요. 부릉부릉, 띠띠띠, 안전하게 달려요. 아기 버스는 유치원 버스. 부릉부릉, 띠띠, 부릉부릉, 띠띠, 우리 아이 유치원에 룰루랄라 데려다 줍니다. 우와, 벌써 우리 유치원이야. 아기 버스야, 정말정말 고마워. 히히, 이 정도로 뭘. 다음에도 안전하게 유치원에 데려다 줄게. 오늘도 귀엽게 안전 운행 완료! 예!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사람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지요. 우리는 부릉부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 운행 버스 가족이지요. 우리 부릉부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 운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 운행 버스 가족 매일매일 안전 운행 버스 가족